어 i 와 ifu 아 아 아 아 와 아 아 ertos 아. 오. 와. 와. 우와. 이야. 와 재밌다. 컴온. Box. 어우, 할수록 잘 섞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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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미노즈! 우워! 야호! 야호! 여러분! 여러분! 미노즈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커트 주세요. 지금 혼자 몇 명이 붙은 거예요. 단장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충청통하셨어요. 혼자 하시는데. 일단 디아이피 크루 어떻게 스타킹을 찾아와 주셨는지. 우리 비노드 씨가 인도에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한 걸음에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디아이피 크루가 비노드 씨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기사에서도 많이 봤고요. 인터넷에서 해서 제가 동영상을 보고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영상을 통해서 보시다가 오늘 스타킹 무대에 나오셔서 실제 무대를 보신 거 아닙니까? 무대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는 좀 더 화려하고 인간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끝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육지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네 그렇죠. 아니 그 1m 20, 1m 80에서 뛰어내리는 그 동작들은? 네. 저희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비보이 우리 티아이피랑 댄스 배틀을 펼쳤는데 일단 어떠셨는지? 일단 한국 최고의 비보이 팀과 함께 이렇게 춤을 추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티아이피 크루 분들과 함께 인도에서 직접 공연을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조금 못 여겨봤는데요. 비노드 씨의 팔 근육에 아 그걸 또 보셨군요. 네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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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수 씨가 나오셨거든요. 네 아니 진짜. 우와 대박. 진짜 저 이런 거 처음 만져봤어요. 거의 그냥 돌이죠. 매력 있으신데요? 오 좋다. 저기 지수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우와. 진짜 최고예요. 진짜. 그런데 비노드 씨도 많이 기분 나빠하시는 표정은 아니시죠? 네. 사실 지금 제 부인이 인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부인이 이 모습을 보고 좀 화나지 않을까 입장이 되긴 합니다. 아 지수 씨도 하지 않을까. 아 결혼을 하셨어요? 나이가 몇 살이신데 결혼을 하신 거예요? 질문이 지금 갑자기 들어왔어요. 어머 어머 어머. 아니 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저는 지금 23살입니다. 전부 다 3살이 어린데 벌써 장가를 갔다는 거죠? 결혼하셨어요.